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의미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밑줄이 문장 전체로 들어가 있을 때는 편안하게 이 글의 주제요지, 주장 제목 바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밑줄을 확인해 보시면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It turns out, 별표하시고 자, 판명된 사실이에요. 자, 어떤 연구 결과를 했고 이 현장이 이제 판명되고 증명된 사실은 이 글의 주제문이죠. 자, 이 현장은 신경과학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게 바로 빈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걸 찾아야 될까? 자, 밑줄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가 좀 힌트를 가져가 보면 Angry Protest는 마이너스 뉘앙스 떠요. 뭔가 하관한 저항이라는 뜻이고 자, 뭐로부터? 뇌의 얘기입니다. 뇌의 리월드 시스템, 보상 시스템으로부터 뭔가 하관한 저항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5조까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요지, 주장 제목 찾기 위해서 첫 문장으로 가보시니까 우리의 뇌 얘기가 나오고요. Light up은요. 뭔가 이렇게 빛이 반짝하고 나오는 거니까 좋은 그림이에요. 자, 그럼 우리 뇌가 언제 반짝하게 되냐면 When? 우리의 Productive Reality 내가 예상했던 현실과 그리고 실제 현실이 match 서로 이제 일치를 이루게 되면 뇌는 light up 이게 기분이 좋고 빛이 반짝한다. 그러니까 뇌가 좋아하는 거죠. 자, 우리 뇌는요. 뭘 좋아합니까? Be right. 맞는 걸 좋아해요. 내가 예상했던 게 현실로 일어나. 그럼 좋아해요. 자, 바꿔 얘기해보면 We also don't like to be wrong. 그럼 우리는요. 어, 내가 예상했던 게 맞지 않아. Wrong. 잘못되면요. 그건 싫어하죠. And we feel threatened. 그리고 우리는 위협감까지 느낍니다. 자, 언제? 자, 우리가 Straight taught the production. 자, 뭔가 우리가 정형화해서 예상했던 게 Don't come true.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요. 우리는 또 위협감까지 느낀다라고 해요. 자, 그럼 뇌는요. 예측한 게 현실이 됐을 때 그걸 좋아하고요. 반대로 내가 틀리면 안 좋아한다.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단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연구가 보여준 사실을 가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연구가들이 발견한 사실 Found that 여기서도 한번 더 매칭을 해볼게요. 자, when participants interacted with the retino student who appeared to come from wealth and those challenged the American stereotypes 그러니까 이 참여자들이 자, 누구랑 상호작용을 했냐면 라틴어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딱 봐도 뭔가 wealth 부유한 데서 온 학생들 같더래요.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의 어떤 이 일반적인 스트로트 타입하는 내 정형화된 내 예상의 challenge, 도전 의식을 받아서 이 제기를 받게 되면요. 자, 그들은 responded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physiological, 신체적으로 마치 그건 위협감을 느끼게 되더랍니다. 자, 그거 조금 더 풀어서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constructed, 수축이 되고요. 혹은 심장 활동이 막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일반적인 스트로트 타입에 예상된 정형화된 그 예측이 맞지 않고 challenge를 느끼게 되니까 바로 우리 몸까지 이렇게 거부 반응 그러니까 여기서 threat라고 하는 위협의 반응으로 느끼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정답 매칭을 해보시면 4번에 우리의 내가 뭐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뭔가 goes against 반대하는 거죠. 위에 말로 치면 challenge예요. 자, it's production 내가 예상하고 straight high 내가 정형화된 어떤 생각을 고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무언가가 생기면 그건 내는 싫어한다 라고 하는 정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선택지 1번에서 중요한 표현은 prefer a to b가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해석을 조금 잘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럼 여기서는 to가 뒤에 비교 대상이 나와요. 자, prefer a to b 하면은 a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는 실제 현실을 더 좋아합니다. 예상된 현실보다 이렇게 실제 현실과 예상된 현실을 비교해서 뭐를 더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상했던 게 실제로 일어나야 매치가 되어 좋다라고 했거든요. 1번이랑은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선택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